98년생 뭐든지 열심히 들고 뛰는 습성이 있는데 내가 이것만 하면 되겠지 되겠지 하면서 그 욕심은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근데 직장을 다니든 내가 직장 갈 준비를 했던 사람들은 그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 욕심 너무 많다 보면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할 때는 그 만족감을 또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아마 직장에 내가 들어갈 일 또 직장에서 이동했을 때도 훨씬 이로운 쪽으로 되고요 더군다나 친구하고 관계도 훨씬 더 좋겠습니다 연인이라 그래서 무조건 내 손에서 같이 움직여야 된다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내 손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도 공평하게 평행선을 타고 움직여야 무엇을 하든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86년생 무엇을 하든 금전은 조금씩 조금씩 벌리는데 쌓이는 것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금전이 자꾸 흩어져서 나가고 낙엽같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허망하고 허황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허황된 것은 자기도 모르게 사들이는 거예요 왜 그러다 보니 뒤돌아보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자제를 하시고 또 내가 저축을 해놓는다 그러면 이 다음 시절에는 내가 큰 문서력이 들어올 때도 내가 가질 수가 있는데 문서원이 아무리 들어오면 뭐합니까? 내가 모아놓은 것이 없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내가 앉은 자리도 편안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쓰는 씀씀이가 적어야 돼요 특히 이달에는 생각 없이 돈이 많이 지출이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순 넘어서부터는 내가 씀씀이를 조금 줄여야지 괜찮을 일이 있겠다 74년생 이동을 하고 나서 보니 남들한테 친성은 듣고 편하긴 하는데 마음 한쪽은 항상 텅 빈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누구나 그러진 않지만 어떤 개개인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달에는 이별수도 들어와 있고 사람학의 관계가 자꾸 이렇게 틀어질 일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달 잘 넘고 다음 달까지 조금 이렇게 편하게 넘어가시면 그런 현상은 잦아들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또 나를 칭송할 일이 있어요 왜 좋은 곳으로 움직일 일이 또 한 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잘 생각을 해서 움직이셨으면 훨씬 더 나은 일이 있겠습니다 62년생 욕심은 한두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 욕심대로 살았으면 엉망장자가 되셨겠죠 근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내 앉은 자리가 편하지가 않다는 소리입니다 그 욕심을 조금은 지금 내려놓고 내가 하던 것도 누군가하고 같이 하시던 것도 혼자 하려고 하시지 말고 아직은 누군가가 같이 발을 맞춰 가서 해야 될 시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보다는 둘이 같이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50년생 갖고 있던 것도 내가 자꾸 정리하다는 수전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가 많이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좀 부단정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한쪽으로 본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아마 조금씩은 살아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때를 준비를 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도 괜찮으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서를 내놓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동문서가 이 문서 나가는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아마 빛을 받을 일이 있습니다 ny&s 흥